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정 9장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3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봉독은 1절에서 3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봉독은 1절에서 3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봉독은 1절에서 3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봉독은 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히 사례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칼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여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사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를 통한 성령 행전이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어요.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처음부터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자여 주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후 사울은 회심한 이후에 철저하게 자신의 동족이 아닌 이방전도를 위하여 쓰임받게 되고 베드로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과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특별히 사울의 회심 사건 중심으로 함께 말씀 기도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은 9장과 22장, 26장의 세체라나 기록될 정도로 사울의 회심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사도행전 저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울의 회심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받아들였던 것은 아닙니다. 사울의 회심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말 그대로 큰 충격이었어요. 왜 그렇죠?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인 핍박에 가장 앞선 사람이 사울이었고 심지어 헬라파 유대인의 수장으로 세웠던 스테반을 가장 앞장서서 죽였던 사람도 사울이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사울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은 어떠한 시선이었을까요? 마치 일제강점기에 앞장서서 독립군을 세출하고 같은 동족을 핍박하는 이 친일파를 바라보는 그러한 경멸의 대상이었고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울 자신도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무자비한 폭행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 모임이 있다라는 것만 알면 거기가 어디가 됐든 쫓아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무지막지하게 폭행하였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사도행정 9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증거예요.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살아계신 분이고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부흥 가운데 정말로 교회가 너무나도 부흥해가 나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핍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흩으셔서 사마리아와 이방 땅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됐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가장 핍박하는 그 핍박자를 가장 큰 복음의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후를 향한 주님의 풍명한 계획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그를 주님은 뭐라고 말하죠? 나의 그릇이라고 말해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살인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자였어요. 아무렇지 않게 비방하는 자였고 폭행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악인 중에 악인을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악인이라고 생각했던 악인마저도 저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없는 사람은 없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내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정지할 자격이 없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저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한두 번 송아소포인 줄 알아요. 저 암흑의 저 사람은 공동체에 있으면 방해받는 사람이에요. 그때 그 현장에 있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저 사람 정말 악질이에요. 저 사람이 나이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여러분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받은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속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은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판단하는 한 사람 그 평가가 그 사람을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 부정적인 평가 아래에 있는 그 영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한 영혼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한 영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내 안에 찾아오시고 함께할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제약 가운데 살아가고 여전히 부정적인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디모드의 전서 1장 13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절대로 변화될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끝없는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주의의 은혜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던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나에게도 사울과 같이 어떤 원수된 자, 용서 못하는 자, 나도 모르게 미워하는 그러한 감정 가운데 은근히 따돌르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또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러한 영혼이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속히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하고 기도해야 될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내 마음이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을 써 그 사람에 대한 품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안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가운데 있는지 말해주는 척도일지 모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무리 악인이고 미워하고 싶은 사람이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풀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먼저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사랑의 십자가를 허락해주셨기 때문에 나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으면 사랑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안에 계속해서 왕구한 마음과 관계에 대한 어려운 마음이 있으면 바로 그 순간이 뭐 할 때예요? 정말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나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점검할 때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다메세계에 있는 아나니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을 만나라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놀랬을까요? 내가 잘못 들은 것 아닐까? 심지어 사울에게 안수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아나니아가 가장 먼저 떠올랐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은 이렇게 증거예요. 13절과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의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님께 분명하게 말씀을 들었어요. 만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여전히 사울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울은 박해에 가장 앞두었던 사람이고 여전히 대제사장에게 사람을 박해할 그런 권한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사울이 그 사울이 맞습니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은 거예요. 하지만 아나니아는 무엇에 반응합니까?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러한 이야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그러한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성에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곤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눈에 안 보이는 사울을 버려둘 수 있었고 성령님의 메시지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가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말씀은 그냥 한 구절로 기록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나니아는 수십 번 고뇌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이것을 해야 하나? 내가 혹시라도 잘못되는 거 아닌가? 혹시 사울이 파놓은 함정이 아닐까? 하지만 아나니아는 주님께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24시간 일상 속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변화된 사울이 마음을 나의 해당마다 다니며 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의 핍박이 거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너무나도 핍박이 심하니까 결국에는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 제자들과 처음 만나 그들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3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사울의 회심이 맞나?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여전히 스테반의 집사의 순교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 나섭니까?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나서서 바나바가 친히 이 사울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상처는 회복이 안 되었습니다. 여전히 내가 사랑했던 그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내가 가장 앞섰던 사람에 대한 마음의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상처의 당사자인 사울을 감싸주고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 어떻게 보면 바나바에게 큰 일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가 바라봤던 것은 그 사울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들에 반응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울을 품고 사랑으로 그를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만약 아나니아가 바나바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반응하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방의 성교의 문이 물론 열리긴 하였지만 폭발적으로 금방 이렇게 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사도바울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쓰임받는 그러한 놀라운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반응하는 삶은 사랑만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사랑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연락하기 싫은 사람이 누구인가 여전히 마주하기 싫은 사람이 누구인가 여전히 생각만 하면 내 마음이 완고해지는 사람은 누구인가 분명하게 점검해야 돼요. 나는 누구에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성령 받은 사람으로 여전히 나는 내 안에 상처에 반응하고 있고 과거에 어떤 사건에 반응하고 있고 분열하기 원하는 사단에게 반응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앞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이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아 할 수 있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에게 어떠한 특별함이 있어서 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 힘은 본인의 의지와 어떠한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주님 때문에 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단위에 올라오기까지 제 마음은 너무나도 쉽지 않았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여전히 제 안에 사랑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정에서조차 내 몸이 피곤하며 얼굴이 굳어지는 나예요. 여전히 목소리가 커지는 나예요. 나에게 어떠한 손해나 어떠한 피해가 오면 나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감정이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과 어떠한 무리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여전히 사랑없는 저예요. 심지어 자녀들이 어디 가서 어떤 피해를 받고 오거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오면 여전히 어떻게든지 갚아주려고 하고 정제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제 자신이더라고요.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 본성과 내 의지로 사랑하고 내 의지로 사랑해야지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우리는 무엇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1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말씀은 사랑없음이 용서 못함이 사랑없이 무례히 행하며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단순히 내 본성과 내 연약함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나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은 자입니까? 여전히 살아있는 척하는 자입니까? 분명하게 고백합시다. 나는 죽고 정말로 예수 생명으로 사랑만 하는 자이다. 여전히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랑만 하는 사람이다. 바로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28절에 보면 사올이 제다질과 함께 있어 예수살렘에 출입하며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순정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올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짧은 한 구절로 설명했지만 이 일은 여러분 기적이에요. 사올이 3년 전만 해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어요. 스테반을 죽인 원수였어요. 그런 원수와 공동체 안에 하나 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올은 그 사랑에 힘입어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결국 헬라파 유대인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는 공복까지 하게 돼요. 그러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올을 바라보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30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저는 어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릎이 탁 쳐지는 거예요. 30절에 표현이 바뀌었어요. 형제들이 알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이 사올의 형제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원수였던 사올이 이제는 주 안에서 한 형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따행의 원수도 적도 없음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만 하는 것입니다.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 사올을 통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정 9장 하반절을 보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올을 통하여서 이방 땅으로 복음이 전체가 증거되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도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정말로 악인이라고 생각했던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와 바나바처럼 내가 순종함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이 좋아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정말 사랑으로 사랑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붙들고 함께 기도할 말씀은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제하는 어떤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오늘 사울에게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의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하는 그 한 영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제했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받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판단과 정제가 아닌 정말로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함부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요 주 예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제하고 사랑하지 못함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사랑없음을 먼저 외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판단하는 저 사람 내가 평가하는 저 사람 하나님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제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랑만 하며 살게 하소서 이제는 내 입술이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만 하며 아버지 그 사람을 축복하는 입술로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만 하게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만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축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으로만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아버지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기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이 먼저 변화되어지기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이 먼저 변화되어지기 하여 주시고 내가 과거에 받았던 그러한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오로만 반응하며 나아가기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내의 은혜의 입술이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8절과 30절 말씀부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해사라로 내려가서 다서로 보내니라 원수였던 사울이 형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연락도 한 번 안 하고 미워하거나 광고함 가운데 관계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분명하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원수가 형제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 나에게도 원수가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여전히 사랑없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완전하신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가정, 공동체,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 예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사랑없음을 내 안에 아버지 여전히 부족함을 아버지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내가 변화되어 될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아버지 사랑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정말로 사랑만 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없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완전하신 예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게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영혼 정말로 하나님 원수되었던 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붙받습니다. 정말로 사랑만 하되어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나의 가정이 나의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